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53번째 패턴을 살펴볼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투부정사, 동명사 살펴봤죠? 오늘은 분사를 살펴볼겁니다. 어... 준동사라 그러죠. 준동사.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이 세가지가 준동사라 그래요. 준동사. 그렇죠? 그런데 준동사는 무슨 말이에요? 동사의 준하는 것들이죠. 즉 동사가 다른 품사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바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겁니다. 동사를 명사로 만들고 싶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고 싶거나 그렇죠? 그리고 동사를 부사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사는 형용사로 주로 많이 쓰여요. 형용사. 그렇죠? 부사로도 물론 쓰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분사 구문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분사가 형용사라고 한다면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해요? 일단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해 주겠죠?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하겠고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주격보호,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로써 사용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보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분사는 이렇게 명사수식, 주격보호, 목적격보호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분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현재 분사가 있고 ING 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분사가 있는데 이 과거 분사는 ED가 붙기도 하고 그리고 PP라고 해서 그 형태를 따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능동이에요. 능동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쓸 때 B 플러스 ING 현재 분사를 뒤에 쓰죠? 그게 바로 이 현재 분사 자체의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이고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이미 완료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를 할 때 해부 PP를 쓰죠? PP가 완료니까 현재 완료에서 해부 PP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좀 쉬운 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사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1번 보시면은 더 레이디죠? 여성인데 어떤 여성이에요? 현재 분사 9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피아노에 앉아있는 그 여성이 Is his aunt죠? 그의 이모죠? 그쵸? 그래서 피아노에 앉아있는 거죠. 그 여자가 능동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 쓴 겁니다. 자, 2번입니다. The old man이죠? 이게 주어가 되겠고 set, 그쵸? sit의 과거가 이게 지금 동사인데 뒤에 보니까 과거 분사가 나와있네요. 그쵸? 그래서 surrounded예요. 여러분 이 surrounded가 뭘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이 surrounded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예요? 바로 old man이죠. 그 나이 든 남자가 앉아있는데 둘러싸인 채로 과거 분사니까 둘러싸임을 당하는 거죠. 둘러싸여진 채로 누구에 의해서 그의 아들과 아들들과 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채로 그 나이 든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래서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라는 거 그리고 주어를 지금 보충 설명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격보호로 쓰였다는 겁니다. 3번 보시면 she found죠. 그녀가 발견했죠. 누구를? 목적어, 힘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어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까? 힘을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죠. 근데 과거 분사니까 둘러싸는 게 아니라 둘러싸임을 당하는 거죠. 그쵸? 그가 둘러싸임을 당한 것을 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에 의해서. 그 다음 4번에도요. 여기 보시면은 sleeping baby인데 sleeping이 baby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분사가 지금 분사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앞에서 꾸며줍니다. sleeping은 지금 현재 분사니까 능동 진행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은 현재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동작이 진행 중인 아기인 겁니다. 그 아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5번도요. look at the baby인데 이번에는 sleeping이 뒤에서 꾸며주죠. 왜 그러냐면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레들은 요람이죠. 요람에서 현재 지금 잠자는 동작을 진행하고 있는 그 소년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6번 보시면은 옷이죠. 옷인데 어떤 옷이에요? 바로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어진 옷이죠. 즉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자 여기서도 이게 과거분사죠. 외열의 과거분사입니다. 그런데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입어 원래는 입다인데 입어진 게 되는 거죠. 그쵸 수동이니까.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어진 즉 젊은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이 have completely changed이죠. 완전히 변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7번 예문 볼게요. 자 그 소년이 서 있었는데 watching 했대요. watching도 현재 분사죠. 근데 누가 watching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가 watching을 하는 거죠.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주격 보호입니다. 자 뭐 하면서 이렇게 서 있어요? 다가오는 train. 그쵸? 기차를 보면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she seemed satisfied 인데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실게요. 감정을 촉발시키는 동사들을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감정 촉발 동사. 첫 번째로 먼저 보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얼이. 지루하다 입니까? 지루하게 만들다 입니까? 이 보얼은요. 지루하게 만들다예요. 지루함이라는 것을 촉발시키는 의미입니다. 익사이트는요. 여러분 익사이트. 익사이트는 흥분하다예요. 아니면 흥분시키다예요. 흥분시키다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satisfied도 마찬가지입니다. satisfied는 만족하다예요. 만족시키다예요. 얘는 만족시키다입니다. 영어에 나오는 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대체로 이렇게 감정을 촉발하는 동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문제를 좀 내드릴게요. 얘를 보얼링으로 쓰게 될 때와 보얼드로 쓸 때 의미 차이가 뭘까요? 보얼링은 뭐예요?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뜻이 능동이니까. 그럼 보얼드는요. 지루 이게 수동이니까 지루하게 만듦을 당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루한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보얼드는 이제 내가 지루함을 지루함을 느낀다는 얘기겠죠. 그쵸? 지루하게 만듦을 당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excite도요. 마찬가지입니다. exciting은요. 능동이니까 이거는 흥분 시키는 이 됩니다. 흥분시키는. 흥분하는 뭐가 돼요? 흥분시키는 것을 당하는 거니까 흥분한 거죠. 네. 그게 excited가 되겠죠. 그리고 satisfied도 마찬가지죠. satisfied도 마찬가지죠. satisfied를 하게 되면 만족감을 주는 거죠. 만족감을 주는 거. 하지만 이거를 과거분사로 쓰게 되면 satisfied를 하게 되면 만족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한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능동일 경우에는요. 능동일 경우에는 자, 보세요. 사람이나 사물 둘 다랑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 또는 어떤 강의 같은 것들이 누군가를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죠. 어떤 게임도 지루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과 둘 다 어울려요. 이 감정 촉발 동사가 현재 분사로 쓰일 때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을 받을 때는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지루함을 받을 수 있죠. 사물이 지루함을 받을 수 있나요? 나 텔레비전인데 내가 좀 지루해. 이게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 촉발 동사가 과거분사일 경우에는 사람과 관련 지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익사이팅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도 되고 그리고 사물도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면 상당히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익사이티드가 되려면 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8번을 다시 보시면 그녀가 뭐처럼 보여요? 만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만족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뭘로? 뭐 때문에? 그 문제로. 그렇죠? 그 문제에 매우 만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9번에 He heard죠. 그녀가 아, 그가 들었어요.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들렸죠. 자, ING가 능동이죠.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를 부르는 거죠.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그렇죠? 그는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을 뒤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 오형식인데 자, 주어 다음에 동사적 위시가 원하다가 되겠죠. 목적어 다음에 여러분은 피니시 드라고 썼어요. 그렇죠? 이건 사물이죠. 이슨. 그것이 끝내는 게 아니라 끝남을 당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니시 드를 쓴 겁니다. 나는 원한다. 그것이 끝내지기를 끝내져지기를 바로 다음 Thursday까지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좀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번 보시면은요. 아, 소년이에요. 근데 어떤 소년입니까? 뒤에서 꾸며주네요. 목욕하고 있죠. Bathing in the liver예요.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소년이 Come near being drawn 돼요. 그렇죠? Come near ing 하면 뭐예요? 뭐뭐 할 뻔하다. 하마터면 뭐뭐 할 뻔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하마터면 뭐 할 뻔했어요? 익사시키다거든요. 들어오는 원래. 그런데 지금 BPP죠? 그러니까 익사 되는 거죠. 하마터면 익사될 뻔했다라는 겁니다. 강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소년이. 그래서 그는 called out 소리쳤죠? 누구에게 소리쳤어요? to a truck이죠. 트럭에다가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트럭은 뭡니까? That was passing by for help. 그렇죠? passing by까지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고 있는 트럭에게 소리를 쳤죠. 뭐를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그러나 could not make himself hold 해요. 그 자신이 들려지는 거죠. 이것도 목적어다니 목적 부어죠? 그 자신이 들려지게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죽었을지도 모르는 건데요. 상당히 참 이게 슬픈 그러한 예문이었습니다. 2번 보시면 be honest and true 해요. 정직하고 진실해라. 왜냐하면 정직이라는 것이 그쵸? 정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최상의 방책이다. 그쵸?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라는 건데 이 말이 그쵸? 얘가 주어죠? 이게 속담 같은 건데 이게 주어고 자 is 다음에 as true now 자 as 원급이죠? 뒤에만 만큼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when it was first written is 뭐예요? honest is the best policy 이것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만큼 지금도 사실 이다라는 거죠. 되셨죠? no one can place 어떤 사람도 둘 수 없대요. any confidence 어떤 이 confidence 하게 되면 뭐예요? 신용이죠. 신용 신용을 둘 수 없대요. 어디에?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알려진 사람이죠. 과거문사죠. 자 뭘로 알려졌어요? To be dishonest or untruthful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실되지 못하다고 알려진 그렇죠? 그러한 사람 안에 누구도 어떤 신용이라도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되셨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에게 우리의 어떤 신뢰와 신용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after the time이죠. 예 바로 어떤 시간 후에 어떤 시간이에요? 로마의 어떤 시대죠. 로마 시대 이후에 지금 부사절이 튀어나간 겁니다. 이게 동사고 주어가 what are known as the dark age가 주어예요. 자 로마 시대 이후에 뭐가 왔어요? what are known as the dark age죠. 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암흑시대? 암흑시대라고 알려진 것 암흑시대라고 알려진 그것이 로마 시대 이후에 도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nobody was interested in 누구도 예술에 관심이 있어야 없어요? 없는 거죠. be interested in은 알아두셔야겠죠.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갖다 흥미를 갖다 자 그리고 작품인데 어떤 작품들이에요? 그레스와 로마의 작품들이죠. 그레꼬로만 작품들이 이게 또 주어가 되겠죠. 요게 아까도 노발이랑 워즈가 동사고 그리고 엔드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작품이 주어고 레이가 동사죠. 그리스 로마의 작품들이 레이 레이가 뭐예요? 놓여져 있는 거죠.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어요? 묻혀진 채로 그쵸? 어디 아래에 바로 루인 루인하게 되면 이게 폐허죠. 폐허 그쵸? 뭐예요? 바로 그들 도시의 폐허 아래에 묻혀진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4번 보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할게요. 자 Be wary of 하게 되면 뭐뭇을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뭘 경계해요? 생각을 경계해야 되죠. 어떤 생각입니까? 뒤에서 꾸며주네요. Which is the most self-evident 그쵸? and the most obvious죠. 바로 가장 이 self-evident 하게 되면 자명한이죠. 가장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생각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생각 을 특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have a hold 들었죠. 그것들이 받아들여졌다는 걸 들었어요. 지금 이걸 이게 지금 목적어다니 목적 보호죠? 근데 그것들이 받아들여져지는 거니까 수동인 과거문사를 쓴 겁니다. 뭘로써 받아들여져요? as 트루이즘 트루이즘은 뻔한 말 그쵸? 좀 챙겨두면 좋은 표현 같아요. 뻔한 말입니다. 그쵸? 뻔한 말 언제로부터? 우리의 어린 시절로부터 그쵸? 뻔한 말로써 받아들여졌다고 그쵸? 그것들이 우리는 들었어요. 하지만 It is exactly this idea 자 이거 강조 형법이죠? It is 하고 여기 위치 이거 빼도 말이 되는 거고 이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바로 이 this idea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확히 이러한 생각이래요. 이러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Must be first put on the scale to be most carefully weighed 이죠. 자 Must be first put on the scale 이 무슨 말이에요? 먼저 저울 위에 두어져야 한다죠. 그쵸? 스케일은 저울 입니다. 여기서 자 뭐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스럽게 무게를 무게를 달다 해요. 이게 원래는 그런데 BPP니까 무게를 달아져 지게 하기 위해서 그쵸? 주의 깊게 가장 주의 깊게 무게를 달아보기 위해서 의역을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저울 위에 처음으로 첫 번째로 두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이라는 거죠. 누구나가 다 분명하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뻔한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들 우리가 점검해보고 저울에 달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